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제6과목 건설안전기술 과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콘크리트 다설을 위한 급부집 동발이의 구조 검토 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일단 아주 쉽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음에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분류를 하십시오. 자, 급부집 동발이의 구조 검토라 그랬습니다. 급부집 동발이는 큰 하중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는 큰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검토를 해야 되느냐면요. 우선 외부의 하중이 어느 정도로 오는가? 그 외력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이 크기를 먼저 선정합니다. 하중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외부의 하중으로 인해서 안에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 단계가 거기에 대한 응력에 대해서 안전한 단면을 산정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그 응력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급부집 동발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설치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해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 이건 똑같은 2번과 같은 응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하중, 외력의 종류 어떤 종류에서 어느 정도의 하중이 오는지를 알면 그 하중으로 인한 안에서의 응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응력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배치로 가는 거죠. 동발이 설치 간격, 배치 쪽으로 검토를 하면 된다. 이렇게 3단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거쳐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는 일단 아닙니다. 102번, 다음 중 해체자금용 기계기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꼭 맞춰야 되죠. 이런 문제는. 앞쇄기 대표적이고 딱 찝는 집게 형태라고 했습니다. 찝어서 벽을 당겨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찝어서 파쇄시키기도 하고 앞쇄기가 가장 많이 쓰이죠. 핸드 브레이크, 손으로 잡고 하는 거고 그다음 대형 브레이크는 뭡니까? 크레인에 달아서 아스팔트 같은 걸 깰 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죠. 철제 해머, 철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려서 깨는 거. 진동롤러는 뭡니까? 다짐용 기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해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3번, 거프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이 문제도 틀릴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인에마다 수평의 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의 연재 변이를 방지한다. 잘 모르면 일단 보류하시면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데서 답을 먼저 찾도록 합니다.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맞죠?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개가 털렸네. 그죠? 4개 이상의 볼터. 3번이 답이고요. 사용하는 강관털과 강관털 사이에는 교차, 가시를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파이프 서포트에 관련되는 거는 동바리로 사용하는 걸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4개 이상의 볼터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2개를 이열 경우에는요. 이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4개가 나있다 그랬습니다. 구멍과 구멍을 딱 맞춰주고 볼터를 넣어서 딱 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개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과 4가 나왔으니까 3.5m 이상일 경우에는 높이가요. 그럴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수평으로 어디? 2개 방향의 수평 연결제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결국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서 이래서 동서남북 X자 형태로 해서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변이를 방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출제 빈도도 높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좀 쉽다 그랬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4번. 다음은 말비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오른 것은 말비개는 딱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양 끝에 올라서 작업하면 안 되고 각립비개와 같은 거죠. 그리고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75도가 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발판의 폭을 40cm로 한다. 이거 이외에는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잘 없습니다. 지주부제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제와 지주부제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제 이런 거에 또 과로로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주부제라는 거 이거 좀 봐두시고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이 40cm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75와 40으로 된 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말비개도 출제빈도가 많이 높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